네, BTN의 유튜브 채널을 책임지고 있는 유권준 BTN 전략기획실장 오늘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시간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지난 시간에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청 시간, 조회수, 기간별 통계를 잘 분석을 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내용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오늘은 유튜브 생방송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는 유튜브 생방송 초급, 중급, 고급 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은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 사찰들이 참 많은데요. 예불이나 사시불공, 백준버페 다 라이브로 하는 방송들도 있잖아요. 요즘은 워낙 기술이 좋아져서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생중계가 가능하죠. 그래서 연결식이라든지 사시불공, 아침 예불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스님들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게끔 해서 조계사라든지 월정사라든지 이런 여러 사찰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보통 라이브 방송하면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접근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카메라를 여러 대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미디어 서버라는 걸 이용해야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든지 아주 간단한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 이런 버튼이 있는데 그 메뉴를 누르고 들어가셔서 제목, 내용 써주시고 그 다음에 웹캠을 선택하셔서 바로 스트리밍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실 카메라를 두 대 이상 사용하면 방송 중개 개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찰이나 유튜버들도 좀 가능할까요? 요즘은 사찰에서도 사용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교회나 성당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카메라 여러 대를 사용을 해서 중개 방송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요즘은 사찰들에서도 스위처라는 장비를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카메라를 두 대 혹은 세 대 해서 스님을 한 분만 카메라로 좀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버페에 참여한 분들도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절 풍경도 같이 보여드리고 해서 여러 가지 장면을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중개 방송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스위처 장비 안에 스트리밍 장비까지 내장된 이런 장비가 나와서 보통 가격도 예전에는 굉장히 고가였는데 요즘은 한 4, 50만 원대에서부터 100만 원대까지 그 정도 가격이면 스마트폰보다도 사실은 가격이 싼 거죠. 그렇게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찰에서도 카메라 한 대를 사용해 운영하는 것은 종종 봤었는데요. 그렇다면 스위처를 사용하는 곳들은 현재 많이 있나요? 제가 본 것만 한 대여섯 군데 정도 봤습니다. 제주도 원명선언도 그렇게 하시는 걸 봤고요. 그다음에 월정사도 그렇게 하는 걸 봤고요. 여러 사찰에서 그런 스위처를 활용해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사찰의 종무소도 뉴미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